공속엘리스 하고싶음 공속엘리스 어떡해 일단 고치를 맞춰야함 공속엘리스 하려면 고치를 만져야함 만지는게 아니지? 맞춰야함 고치를 고치 말고 다른단 없냐고요? 고치 고치 말고 진짜 있나? 실타래를 던지겠습니다 거미줄? 실타래로 하자 무슨 우리말 고치 적팀이 고치좀 만져줘 실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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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냥 평타만 계속 치다가 가도 되는거겠지? 그냥 일로와 쓰레기새끼야 멈춰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스타래기 안되나? 까비 고치 어떻게 좀 해야될 듯 아니 근데 맞췄음 뭔소리임 두번다 맞춤 진짜 맞췄음 이번에는 아니 첫번째 말고 실패! 실패! 형 스카너 마지막에 오는거 맞췄음 나도 잘 모름 야 어디에 숨었어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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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 에이 히히 히히 어디서 먹으려고 하아 몇번을 왔는데 내가 에이 멍청한텔러 왔어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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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툭 저리가 툭 저리가 히 아 이거 왜 피함 와우 직공 온 2 좌군에 있음 스펠 없다고? 아니 잘 몰라요 뭘 아니 맨날 모른대 하하하하 소울킬 진짜 소울킬이네 라인 밀어드림 히히히히히 직공 왜 좋냐고? 좋은 스펠이니까? 대포에 강타 쓰려다가 그래도 내가 킬 먹었으니까 죽었음 근데 이거는 진짜 안주면은 쟤가 말림 쓰레기짓도 쓰레기짓인데 말려서 그럼 그 ptsd 어? 랭크하는데 2킬 다 처먹은 두 분이 대포까지 처먹는 거 보고 진짜 정신 나갈뻔했어요 그것 때문에 졌음 빨강대타 왜 안가냐고요? 저 고치를 못 맞춰서요 실타래를 맞추기 위해 짐 어? 이겼음 3ités 크.. 크 헤헤 나오아라요 ediyor 음 따로 뭐야 킁 킁 킁 킁 킁 평 DC 검사 우리가 평 왜 고치를 못 맞추지 난? 내꺼임! 그래도 내꺼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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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꺼임! 현빛 뜨자! 현빛 뜨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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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킥감 못한다 어떡해 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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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봉 할론 왜이렇게 고통받은? 아 피즈 크면 안되는데 네 아이씨 아이씨 에이씨 스튭 오오 하 하 키 스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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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안먹을려고..어?뭐야 위험한 책..이건.. 도망가지마! 도망! 캐리! 불러줄까 탈론? 왜 조용히 탑으로 가네 어쩔 수 없지 인정해버린거구나 굉장히 망했다는걸 화이팅! 폐관 수령하고 와! 나 근데 빨리 성장하긴 해야돼 이거를 툼타서 테스트온님 장인유튜브에서 본건데 이거 이렇게 날린 다음에 슈악! 하면 날라오 별거 아닌데 기분 개좋오 그래서 이걸로 하면 칼부 깔끔하게 먹을 수 있대 슈악! 슈욱! 아아아아아악! 풍! 전령가자 자 오케이 따버렸구나 엥 플라잉 거미잉 오호 흐흐흐흐흐흐흐 아그작 레셔 가야지 집공은 역시 레셔지 스카노 너무 어? rpg충이네 스키너 다 따있떠 워 더 뻑 아 스카노랑 레벨 차이나 엥! 미된 이기수완 오쌌네 너의 14레벨임 이기적인 새끼 네! 안녕하세여 안녕하세여 날 죽여서 어떻게 하겠다고 어? 다룸타이밍이었네 막아주샘 아이씨 내셔나오자부자 개망했음 어떡함 저기요 개사끼야 막아달라고 아니 이거 키워봤자 다 쓸모없음 말댈구하지마 바론한테 어때? 스카너는 쉽게 들어올 수 없음 기가 막힌 나의 바론 바론을 간다 생각하게 했지만 바로 여기 근데 여기시어하긴 했음 실패! 앗! 고장! 난다요 고우ominionp 나 집공이야 집궁 내셔야 무시하지마 좋아 리치뱅까지 근접 거미 전사가 간다 이게 힐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게임 분위기를 가져오네 지금 얘네들 일 대 일로 나는 안 건들잖아 ㅋ 거짓말 해봐よ ㅋ 으 ㅋ 가자 오aste 와가작! 한 입만! 와가작! 와가작! 오라이 새끼 아니야 이거 가자! 오! 내 고치가 이상해 평타! 나 원딜임 사실 평타! 평타! 어! 고치가 이상해 와가작! 오케이! 오? 오? 오오오? 척척하게 만들어주지 왜 좋아 탈론! 아 뭐야 자발 드리프트다! 하나도 안 멋있음 바다용은 너무 달아 나 이거 유일한 장점 정글 속도 개빠름 나 3킬 정도만 더 먹으면 KDA 예쁠 것 같은데 애들이 나를 안.. 어? 아니 멍청! 에잇! 난 도망! 킬이 없어 라고 했지만 내가 제일 많은 쏴다! 뿡!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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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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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헤 슉! 임 뭐함! 후브스 선정 앨리스가 가면 이거 알음? 이거 있으면은 피해량 증가한다는데 누가 계산해 놓은건 없음? 그걸 모르겠음 폭킹! 폭킹! 으으으엉! 따블립폭 폭킹n 여기서 폭킹 ending 딴 보기에 wag 추적 뭐 조 발 네가 다 깨져 버렸잖아 탈룬 트롤 페리아닌 저거 다 즐기고있는데 뭐하는데요 왜 상대를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줌 У 나쓰 쓰레끼에요 또 안 끝내면 서렌 찍고자는 니가 뭐라를 해방시켜줌 나 스트레기예요 물도 안 끝내면 서렌치 꽂아는 니가 뭐라름 너 텔룸 심리학과 4년이라도 다녔으면 인정함 근데 앨리스는 KDA 구려도 나쁘지 않은 듯 실타를 이번엔 잘 맞췄죠 이번에는 고치가 이상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또 고치가 이상해질 뻔 어허 멈춰 감사합니가 두둔